요즘 바깥 공기를 많이 쐬고 있는 엘로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하이 엘로 나는 엘로다 해. 요즘 내가 고민이 있다 해. 최근에 외출이 많아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SNS를 하고 있다 해. 엘로도 SNS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싶다 해. 사진을 찍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을 외워보겠다 해. 마이크 체크. 원 투. 요 에 에. 사진을 가르쳐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누다간 끊임없이 몰라. 어라? 어디서 날 찾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엘로야? 사진 찍는 법이 궁금하다고? 영크 승호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 사진을 찍으러 도심 속 수빈, 사원숲에 도착했습니다. 첫번째 팁! 사진을 많이 찍는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두발로 걸어다니며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 스킬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두번째 팁! 피사체와 배경의 비율을 신경 쓴다.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그 배경이 잘 어울려져야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인물의 경우 인물의 비율까지 신경 쓰면 좋답니다. 세번째 팁! 3분할 그리드를 이용한다. 아홉개로 나눠진 부분에서 사진의 여러 요소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수직과 수평 또한 같이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번째 팁! 따라 찍어보자! 저는 여러 사진작가님들의 그 사진 스팟을 찾아가 보는 편입니다. 같은 장소여도 그날의 날씨, 환경, 렌즈에 따라 다양한 사진이 나올 수 있어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제 예술적인 면을 표현할 방법으로 사진을 택했는데요. 현재는 바빠서 사진을 자주 찍으러 못 나가지만 일상 속에서 찍어보려 노력합니다. 친구들의 인생샷을 찍어주는 것도 재밌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카메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셔터의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 으아 어렵다해 그냥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해 그래그래 엘로야 비싼 카메라,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다 몰라도 되고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져서 SNS 업로드용으로 충분해 나만의 SNS 업로드용 스마트폰 촬영 비법은 바로 줌 기능을 활용해 촬영하기야 줌을 하게 되면 피사체에 더 집중하는 효과도 있고 원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있는 외국이 줄어들어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연출할 수 있어 촬영을 마쳤다면 색감을 보정해 주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어도비의 라이트룸을 사용합니다 저 보정은 실제로도 2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할 수 있게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요 색감 보정은 찍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을 더 표현할 수도 감추고 바꿀 수도 있는 팔색의 매력을 가진 작업이랍니다 비포 애프터 여러분들도 엘로와 함께 모두 즐거운 SNS 사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영크 덕분에 고민 해결이다 해 다음에도 또 부탁한다 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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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